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짧게 하나 하고 그다음에 2부 선거. 선거는 오늘 선거 문제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치부를 여러분들 그냥 까발리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에서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한 그런 신학과 역사학을 잘 조화시킨 김동주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킹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잘 쓰여진 그런 보기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병호 tv에서 지난해 여러분들 편했던 4.15 총선의 부정선거 전모를 다룬 도둑놈들 4권 그리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다룬 도둑놈들 5권 그리고 그동안 발간된 5권의 도둑놈 시리즈. 1권은 총론 2권 3권은 대선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의 실상과 참정권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각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선거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윤 대통령은 참 무심하시네요. 이것은 의도한 그런 방송이라기보다도 오늘 방송 내용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사람이 집권 2년 동안 그렇게 중요한 선거 문제 제도 수선 작업을 하나도 마무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총선을 맞을 생각을 할까. 본인이 인명권을 갖고 있는 자리에 도저히 맞지 않는 판사를 여러분들 집어넣어 가지고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하에서 선거가 지금 두 달이 채 여러분들 남지 않은 시점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소위 선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수선 작업도 완결되지 못한 채 무슨 일을 하면서 2년을 보냈냐 당신이 대통령이 맞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가 차는 거죠.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누가 패자가 됩니까? 패배하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게 되면 승리하는 자는 시간을 갖고 있는 다음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름 요구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백인화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에 쫓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동안 뭘 했냐 이야기예요. 여기가 하재 사건이 났을 때 서천인가 하재 사건이 났을 때 윤 대통령이 현장 방문했던 그런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제도의 털을 수선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공정선거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이 지난해 여러분들 11월입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본인 재임 하에서 세 분의 여러분들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가 조작된 선거 사기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딱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한 분이 방송을 보시고 대체 윤석열 정부는 정권을 잡고서 투표율 조작에 따른 부정선거 하나도 제대로 막을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정말 허탈하고 제대로 시리감 맞았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실력이라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한 3개월 지켜보게 되면 대부분 다 실력이 드러나죠. 그래서 사기업에서 CEO를 성진시킨 다음에 영 안 되겠다 생각하면 더문 경우이긴 합니다마는 조기에 이런들 그냥 내려앉게 하지 않습니까? 한 3개월 지켜보게 되면 그냥 대부분 사람들 다 기본 실력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기적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또 예배적인 경우가 발생하니까 기적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윤 대통령이 더 이상 크게 바랄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그동안 해온 걸 보게 되면 향후에 이런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대부분 다 기본이 드러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현장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거가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더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것은 본인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선거 사기가 3번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제 네 번째 눈 앞에 두고 있으니까 선거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걱정, 근심,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정말 잘못한 겁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근간이자 기둥에 해당하는 선거 부정 문제를 이토록 그냥 철저하게 깔아 뭉갤 수 있는 대통령은 없을 겁니다.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본인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두 번 선거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20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지난 10월 11일 날 실이 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 사기를 집행한 사람들이 워낙 조작을 많이 해 가지고 4년 동안 이 문제를 지켜본 사람들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조작이었습니다. 전세를 역전시키고 수사를 했었게 되면 그때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먼저 침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 세력들을 은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침묵한 겁니다. 의도적 침묵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인요한 씨를 동원해가지고 혁신위원회를 가동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국민들 뭐죠? 시선을 돌리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 죄를 국민들이 분명히 묻는 시간이 올 겁니다. 윤석열 이렇게 하면 아 선거 사기를 덮는 데 크게 기여한 대통령 이렇게 기억을 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 그 여름 주홍글씨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조작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 긴가민가했던 조작 수법들이 다 여러분 드러났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을 가짜로 발표를 해가지고 투표장에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15%가 여러분들 선거인수에 100명이 등록이 돼 있으면 15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 출연했는데 22명이 출연한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7.55%를 쑤셔 넣을 수 있는 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3만 7,771표를. 이거는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 준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10월 11일 12일 날 아침에 이미 계속해서 이렇게 수사하라고 여러분들 검찰 압수수색 들어가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뭉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지도가 무슨 여론조사기관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바보천치가 아닌데 그렇게 여러분들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참 내가 보더라도 정말 참 한심한 양반입니다. 임기나 제대로 맞힐지는 모르겠는데 임기를 못 맞히더라도 아무도 뭐죠.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비하면 지난 여름 금요일 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파격적이었다 이렇게 봐도 그게 무리가 아니죠.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사전투표자수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진짜를.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자수를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투표장에 몇 명이 나왔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cctv 촬영도 안 되고 캠코드 촬영도 안 되고 선거인 명부도 없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함은 지역선관위로 옮길 때 인수인계할 때 이 투표함에 몇 표가 들어있는다 나도 이런들 확인한 인계 절차가 없는 겁니다. 100표가 들어있는데 200표를 쑤셔 넣더라도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는 모두 다 뭐죠. 적시 삭제로 만들어 놓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몇 명 하는지를 모르도록 만드는 데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 모르게 선거를 치르고 4박 5일 사이에 1000표를 집어 넣었는지 500표를 집어 넣었는지 모르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들이 한 명도 없는 나라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선관위의 파워 선관위의 권력 선관위의 뻔뻔함 선관위의 자신감 선관위의 당당함 모두 어디서 나오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여러분 세상에 까발리진 사건이 지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고를 쓴 겁니다. 무리해 가지고 이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건을 해결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사건이나 문제가 모호하고 복잡하게 보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핵심을 괴뚫을 수가 있으면 그것을 단순화할 수 있으면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사기의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전투표율을 주물러 가지고 원하는 대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드는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쑤셔 넣어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전산조작을 통해서 그리고 전산조작을 여러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쑤셔 넣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한동훈 씨가 왜 출신을 했겠습니까 범죄를 수사를 할 때 여러분 처음에 범죄자를 딱 불럴 때는 있죠 정보들이 많고 혐의들이 쫙 많아 가지고 복잡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씨가 내가 볼 때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에센스 저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한 것이 가장 핵심이 뭐냐 그걸 잘 공략해 가지고 여러분들 감방을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출신을 한 겁니다. 우리가 유능하다는 것은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찾아내는 겁니다. 천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숨기고 싶은 비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숨기고 싶은 치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숨기고 싶은 은밀함은 바로 그들이 사전투표율을 만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통합선거인 명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고 누구도 투표소에 몇 명이 와서 투표를 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투표에 임한 투표자들의 신분증 이미지는 다 당일날 삭제해버리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사전투표자수를 마음대로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것이 핵심 중에 핵심인 겁니다. 공병호TV는 4년간의 긴 여정을 통해 가지고 선거사기의 실제적 진실을 계속 접근해왔고 그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거의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사전투표자수를 그냥 조작을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월 9일 어제 도장 날인이 허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방송으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투표자 명부를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부터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요구해야 될 것은 사전투표자수를 개수해달라는 겁니다.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자 명부 이걸 제가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분께서 착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 진호님께서 며칠 전에 개인 도장을 여러분들 모두 다 제출받아 가지고 선관위가 확보하게 되면 포토샵을 활용해 가지고 또 수표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목표 달성에 자신들이 필요한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만큼을 사전투표율을 조작하고 사전투표 조작에 필요한 유령 사전투표들을 확보한 다음에 전산 조작에 의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감하고 그 다음에 인쇄 날인에 의해서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선거 사기에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입니다. 선거 인수가 확정이 되면 사전투표일 2, 3주 전에 그냥 이번에 몇 석을 차지하겠다 그걸 사전투표율을 그냥 정하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그냥 선관위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뭘 사전투표율을 사전투표를 얼마를 뻥튀기 할 건지 그냥 정하면 그걸로 선거결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냥 본인이 그냥 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2016년 20대 총선은 사전투표율이 12.2%였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 21대 총선은 그냥 26.7%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한 겁니다. 결정한 겁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6.1%인데 2022년도 윤대통령이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 20대 대행성은 36.9%로 그냥 정한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했을 것 같아요. 이런 미친 수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10% 정도 어떻게 띕니까 사전투표율에.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11.5%입니다. 이게 가장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직한 숫자. 2018년 7회 지방선거는 10% 정도 올렸습니다. 20.1%. 그다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윤대통령이 등장하기 때문에 크게 안 올리고 0.5%만 올려가서 20.6%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뭐죠? 11.5%죠. 총선 진짜는 뭡니까? 12.2%고 대선 진짜는 얼마입니까? 20.1%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이렇게 급격히 높아질 수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이 병기 가장 중요한 그 뭐죠? 도구가 이렇게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마음대로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얼마를 종할지 모르죠. 여러분이 보시도 숫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숫자가 어떻게 저렇게 높아지지? 올주 10%씩 높아지네? 총선은 14% 정도 높아졌네? 대선은 10% 높아졌네? 지방선거도 거의 한 9% 정도 높아졌네? 아니 선거가 뭘 이렇게 천몇백만 되는 여러분들 그런 사전투표자 그룹이 갑자기 사전투표를 어떻게 10% 이상 높아지지? 이렇게 다 만들어낸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됐냐? 이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너무 화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발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22.6%를. 대한민국 선거 그냥 발표하면 끝입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점점 간땡이가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조작해도 바보 천치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7.55%를 사전투표를 올려가지고 3만 7771표를 여러분들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20개 동과 그다음에 1개 거소투표 강서구에 그걸 집어넣어준 거죠. 그 작업을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이제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방송 보장날인허점이란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시청자들이 이렇게 남긴 의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 있죠. 바로 그 점이 허점입니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홍 박사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지 않아서 걱정했습니다. 그 직인도 당일 아침에 개봉해야 되고 투표자 맹단과 마지막 투표용지와 명수를 대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 전 투표함 점검하고 하루 종일 감시 투표함을 옮기고 보관까지 철저히 감시해야 됩니다. 뭘 여러분들 이분이 걱정하는 거 아니까 5일 전이나 10일 전에 개인 도장을 여러분들 맡기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위조 투표지 투표지 투표 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의 이미지를 만들었을 거다는 거죠. 그 점을 걱정하는 겁니다. 투표 관리관 도장 인용 신고는 선거 하루 전 오후에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또다시 인용 신고 도장을 촬영해서 첨단 도장을 위조해서 똑같은 투표지를 양산합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면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시 관리 개인 도장을 찍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기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작성을 이 보완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책에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사기를 저지르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홉 차전이나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공권력이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전투표자 명부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이런 개판 5분 전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선거관리위원은 대한민국 선관위가 아닌 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처 공무원들은 형식적으로나마 국민 편의를 최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선관위만이 국민의 공정성 요구를 묵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편의승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선관위가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공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실을 망각하기면 국민을 위해 선거관리위원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선관위 가족은 조그만 이익을 취하려다 조직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직이 진짜 없어질 수 있는 조직인 거죠. 그동안 해온 악한 행동을 보게 되면 그거는 용서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현장 수기 작성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전투표 관계자 도장을 뭐하러 10일 전에 등록합니까. 당일 찍으면 되지. 그 이상하네. 다 의심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10일 전에 뭡니까 등록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 또 위조투표지를 만들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전부가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종이로 된 선거인 명부 작성은 관내는 당일 선거에 사용되는 명부로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고 관내는 도착 순서대로 정당한 유권자 여부 확인 후 본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연번에 기재된 종이에 적어서 작성하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일투표 가시게 되면 큰 철이 있지 않습니까 당일투표 선거인 명부 그게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작성돼 나오는 것이고 사전투표는 거기다 여러분들 1번 2번 순서로 사람이 이름을 적고 사인하고 넘어가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투표자 명부를 선관위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를 사악한 집단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여 선관위 위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투표자 명부는 전국 어디서나 반드시 작성돼야 됩니다. 현장 수기 작성 바로 사전투표 투표자 명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투표수 단위에서 사전투표자 개수 카운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은 사전투표수의 사후 사전선거인 투표자 명부를 작성한 현장 수기 작성 사전선거인 명부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인 등을 남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전투표율을 임의대로 본인들이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과 관계없이 발표 사전투표율이 최종 사전투표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본인이 원하는 만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과 다른 사전투표율을 선관위가 발표하면 그것으로 선거결과는 끝이 납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사전투표 수행에서 몇 명이 나왔는지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실제로 100명이 나왔는데 200명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 200표하고 100표 사이에 100표만큼 쑤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과 다른 사전투표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면 그걸로 선거결과는 끝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선관위위원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전투표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전투표 저희들이 안 가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에 오시든 안 오시든 관계없는 겁니다. 왜? 선관위가 그냥 사전투표율을 결정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50명이 왔는데 100명을 발표하면 그냥 100명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전투표율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율은 혹은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자 수는 누가 결정하느냐. 국민이 결정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먹는 대로 뭡니까? 200명 발표하시면 200명 발표하고 400명 발표하고 싶으면 400명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표장에 오시든 안 오시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전투표를 하시든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0%인데 그냥 우리가 좀 조작을 해야겠다면 20% 하면 20%가 여러분 사전투표율이 발표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실제로 뭐죠? 선거인수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100명 가운데 15명 15.09%가 사전투표소에 나왔는데 그냥 22.64%를 그냥 발표해버린 겁니다. 선관위가. 기분 나쁘면 40%도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상정 씨가 몇 달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최소 160석 최대 180석을 딸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해 들은 겁니다. 유시민 작가한테.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그 비밀이 그냥 선관위의 엿장수 마음대로 사전투표율. 엿장수 마음대로 사전투표자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밀인 거죠. 이런 일들을 다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듬 말씀드리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냥 아날로그 조작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50%입니다. 디지털 조작을 막는 50%는 전혀 해결된 게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2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준비할 때마다 동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여러분들 참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이 남자는 도대체 뭐 하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런 이야기가 절로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여러분 오늘 방송이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을 지금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는 절대 발각돼서 안 될 것이다 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가운데 사전투표를 던지든 던지지 않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사전투표율을 결정하는 겁니다. 10%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20%가 참여했던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번 선거는 25%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그게 25%가 그냥 사전투표율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범죄를 대통령께서 침묵하신 겁니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안 됩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이번에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10년 천하에 가장 중심은 사전투표율을 본인들이 결정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전투표율을 개수 셀 수 없도록 목숨을 물고 노력한 겁니다. 캠코드 촬영 불가 cctv 이름 촬영 불가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적시 삭제 모두 뭡니까 다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다 하도록 다 용인 허락을 한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이 여러분들 성행된 것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다 제도적인 털이 마련됐고 당시 여당 여러분들 당대표는 황우여 씨하고 김무성 씨가 여러분들 있을 때 모든 제도가 다 여러분 통과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세금을 내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들 매기게 살린 겁니다. 생업을 제쳐놓고 여러분 이 문제를 국민들이 되찾겠다고 이렇게 4년을 여러분들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묵묵부답입니다. 벌받을 겁니다. 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을 해온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율과 사전투표자 수를 그게 대한민국의 선거사기에 바로 엔진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저와 함께 선거사기의 가장 핵심, 본질, 실체, 호화를 지금 함께 여러분들 갖고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에서 사전투표의 몇 명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사기 세력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선거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150석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300만 표 정도 쑤셔내야겠다. 그럼 300만 표와 관련된 사전투표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한 240만 표를 집어넣어야겠다. 그럼 240만 표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뻥튀기를 하는 겁니다. 2017년에 비해서 26.7%가 뗀 겁니다. 14.5%의 사전투표를 올린 겁니다. 240만 표 추가. 여러분 이 선거도 조작이 됐거든요. 26.1%도. 이것도 여러분들 전 선거보다 조작이 됐을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조작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겠죠. 이것도 조작됐고 이것도 조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가 거의 정상치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그냥 선거 조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선거가 간단하지 않습니까요.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조작이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거나 그렇게 고등수학이 아니죠. 선거 조작이라는 것이.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조작도 간단한 겁니다. 그 간단한 선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본인들이 3구 대통령 선거 예를 들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로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 그러면 한 240만 표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선거 인수 기준으로 240만 표에 해당할 정도로 그냥 사전 투표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유령 사전 투표자 수가 240만 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전산 조작으로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자 수 개수 카운팅을 목숨 걸고 막아왔습니다. 왜? 자기들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황교안 전 대통령 대표가 이끌고 있는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가 전국의 여러분들 천 군데 이상에서 그렇게 사전 투표소 단위별로 사전 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개수하기 위해 가지고 캠코드를 여러분들 설치하고 찍으려고 했는데 그걸 다 여러분들 방해했지 않습니까? 못하도록 한 군데도 못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절대 사전 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완전히 미친 나라입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나라가 2021세기에 있냐 없는 겁니다. 실제 사전 투표율과 다른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면 그것으로 선거결과는 끝이 납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이번에는 10%를 조작해야겠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이번에는 15%를 여러분들 올려야겠다. 그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돈도 안 드는지 하면 조작이 돈도 안 듭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실제 사전 투표율은 선관위원회는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전 투표율에 몇 명이 참가했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사전 투표에 오든 안 오든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선관위 사람들에게. 그냥 선관위가 결정하는 거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실제로 사전 투표율은 15%대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놀러가든 놀러가지 않든 투표를 보이콧하든 그냥 그걸 22%대로 올려버린 겁니다. 누구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은 선거관리위원회 나라인 겁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아니고 자유선거관리위원회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사전 투표율 결정으로 선거결과를 만들어 온 겁니다. 사전 투표율 결정으로 선거결과를 마음대로 뭡니까? 만들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눈이 확 뜨이시죠. 어떻게 저렇게 4년 만에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9% 정도 사전 투표를 올랐을까. 총선에서 어떻게 14%나 올랐지 대선에 10%나 올랐지 다 올린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니 겁난 게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다 만드는데 뭐 해가지고. 사전 투표를 올려가지고. 그리고 돼지 개 붕어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헤헤헤 하면서 먹방이나 찾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보니까 눈이 휙 띄이시죠. 이야 얘들이 진짜 이런 짓을 했구나.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해와 가지고 나라를 다 잡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는 게 복습을 해야 되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자 수를 개소하는 카운팅하는 것을 목숨 걸고 막아왔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들어서 아무도 못 보게 만들고 시민사회단체가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투표장을 찾는 사람을 여러분들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캠코더 같은 거 설치하면 다 여러분들 다 방해해버리고 cctv 다 끄고 사전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즉시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사전 투표율이 계속 올라온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좌파들이 다수당이 되는 것이 힘듭니다. 왜 사회가 늙어가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잘 안 속습니다. 노인이 되면 좌파들 주장에 대해서 잘 안 속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주거나 사나가 없는 겁니다. 사전 투표율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하는 것 외에는 그 좌파들이 다수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완벽하게 여러분들 만들어 온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래서 역대 사상 최고치 앞으로 계속 사상 최고치가 나올 겁니다. 22.6%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말 고마운 사례입니다. 화끈하게 조작해가지고 그냥 선거 사기의 전무가 세상에 다 드러난 겁니다. 진짜 이런 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15.09%인데 선거관리비는 22.64%를 뻥튀게 해가지고 당일 투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를 7.55% 조작한 다음에 3만 7771표를 확보한 겁니다. 위조 사전 투표자 수 유령 사전 투표자 수 가짜 사전 투표자 수 이걸 전부 다 강서구의 20개 관내 사전 투표에서 더블당 후반께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공직선거 사기의 핵심 포인트는 선관위가 사기선거를 기획한 자들의 하명을 받아가지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전 투표일만 부풀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전 투표자 수 가 확보가 됩니다. 가짜가 그걸 전산 조작으로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4박 5일 사이에 인쇄나리 내 실물 위조 투표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중복 투표 같은 걸 가지고 당일날 표를 집어넣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부정선거가. 그래서 돈도 안 들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를 보시게 되면 사전 투표를 고무줄처럼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나와 가지고 우리는 총선에서는 151석을 우리가 목표로 합니다. 그럼 151석을 얻기 위해 가지고 몇 표를 더 집어넣냐만 결정하면 됩니다. 몇 표? 몇 표? 몇 표를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땅에서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바로 사전 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필요한 여러분들 유령 사전 투표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200석. 올해는 200석입니다. 이제 151석입니다. 지금 130석이나 그럼 저희들이 150석 목표해 가지고 심상정 씨가 몇 달 전에 유시민 작가가 와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지역구에서 최소한 160석을 차지하고 최대 180석까지 목표한다고 하더라. 그럼 160석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160석이. 160석은 160석을 딸려면 역대 선거를 종합하게 되면 표를 몇 표 집어넣으면 된다. 그것만 나와. 통법 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맨날 선거를 해왔기 때문에. 160석 딸려면 한 297만 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 297만 표를 선거인 수준으로 몇 프로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떻습니까?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정치 성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대략 15%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화끈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한 37771표 정도 필요하다. 그럼 그걸 구하려면 선거인 수 기준으로 몇 프로 조작하면 되지? 7.551% 조작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국민들한테 실제 사전투표는 15%인데 22% 이번에 역대 최고치입니다. 22% 이런 걸 발표하고 37771표 여러분들 확보한 다음에 그걸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것은 그냥 이 15.09%는 역대 사전투표를 보면 대개 나옵니다. 대개. 왜 정치 성향이 변함이 없고 통계학 이름도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강서구에는 역대 사전투표율이 몇 프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몇 표 정도를 집어넣으면 가장 안정적인 게 있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한 37771표 정도 집어넣으면 되겠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를 한 7.55% 정도 뻥튀기 하면 되겠구나. 선거인 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가 이런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낸 겁니다. 오른쪽은 전라북도 김재시 부항군 조작 안 된 거. 왼쪽은 조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조작이 일상화 돼서 윤 대통령 지하에서 이런 세 번의 공직선거 부정선거 있었는데 그걸 대통령께서 다 입을 담은 겁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대통령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검사생활을 30년 한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당신도 앞으로 굉장히 고생하겠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동갑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절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가치관을 미뤄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벌 받을 겁니다 앞으로. 벌 안 받겠습니까? 벌 받는 거죠. 첫 번째 이런 공직선거가 이 선거지 않습니까?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두 명이니까 도덕질 한 거 이러면 도덕질 당한 거 크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좌우가. 이 선거를 다 침묵하니까 다음 선거 다음 선거 다 이러면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이 시간 한 두 시간 정도 방송을 통해 가지고 거의 선거 사계에 대해서 박사 과정을 거의 이수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일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다음은 다 기계적인 작업들입니다. 사전투표일은 역대 실제 사전투표일은 대부분 다 알 수 있고 본인들이 이기고 싶은 표수만 구하면 됩니다. 100만 표를 더 집어내야겠다. 200만 표를 더 집어내야겠다. 그러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일을 몇 퍼센트를 올리면 100만 표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게 2017년 대선이거든요. 이게 2020년 대선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한 그냥 한 240만 표 정도 조작하면 무난하게 윤 후보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거 기획한 사람들이 결정했을 겁니다. 그럼 240만 표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프로냐 10%원 겁니다. 그래서 26.06%를 36.9%로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선거인수는 약 4,400만 정도가 됩니다. 4,400만 정도. 선거인수는 4,400만에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쉽게 되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후적으로 분석해보니까 240만 표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특정 정당의 선거 기획자들이 빠꾸미들이니까 사전투표율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26%대 나올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240만 표 정도를 쑤셔 넣으려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프로를 올리면 되지 계산 딱 여러분들 그냥 계산기 비산 거 없이 계산기 같으면 톡 눌러보면 10%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유 있게 한 10.03% 올릴까 10.9% 정도 올릴까 그렇게 해서 10.9% 올린 게 가지고 240만 명 만들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뭡니까 전산 조작을 해서 다 집어넣고 실물 투표지는 그렇게 많이 안 넣었을 겁니다. 어차피 선거 결정되고 나면 누구도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전산 조작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소개해드린 바같이 이호식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2020년 2년도 6월 1일 날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는 그냥 전산 조작으로 끝났는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도장 찍는 데가 어떻게 그걸 막을 거냐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으로 하면 끝나는데 전산 조작으로 해서 끝나봐야 김은혜가 여러분 대들겠습니까 입 딱 다물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대들겠으면 입 딱 다물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입 딱 다물지 않습니까 모든 공직선거 앞으로 공직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들겠습니까 안 대듭니다. 대통령이 대들겠으면 안 대듭니다. 국민 여러분 민의를 철저히 반영해서 우리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막아야 해요. 전산 조작을 막으려면 사전 투표율을 여러분 조작 못하게 맞아 사전 투표를 막으려면 사전 투표수 단위별을 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할 겁니다. 오늘 천기를 뉴스를 한 겁니다. 제가 조용히 이야기하지만 가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숨기고 싶은 것을 그냥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컨텐츠 얼마나 이러면 탄압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잘라서 내보내면 잘 확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완전히 왜 여러분들 발각이 됐는가 하니까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심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각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 의심을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신을 넣으려고 하느냐 하면 표수로에 맞춰서 사전 투표를 부풀리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 투표를 부풀리게 하게 되면 위조 사전 투표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전부 다 더블당 함께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전산 조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렸습니까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자들이 두 명이 오면 진짜표 진짜표 그다음에 가짜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이라면 어떻게 돌렸으면 25%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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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표입니다. 가짜표 가짜표는 반드시 더블당 후보표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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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내표 한 표 내표 한 표 내표 한 표 이렇게 프로그램을 딴 겁니다. 33% 정도 조작해야겠다 그러면 세 표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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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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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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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제 뭐 화내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나도 이제 달관을 해 가지고 뭐 이제 어차피 그 조작한 사람들하고 머리 싸움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은 진짜 청기가 누설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작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숨기고 싶은 것 가장 치부 가장 두려운 거 그게 밝혀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국민들이 노예가 된 겁니다. 국민들이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위조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투입해가 선거결과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게 아홉 번 거짓을 해온 겁니다. 이제 열 번째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아홉 번 거짓을 했고 아홉 번 거짓을 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방방곡곡이 외쳤는데 그 대비책이 거의 없이 총선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관위가 결정하는 이 고무줄 사전투표율을 한 번 더 여러분들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신조작법 이게 지금 말씀드린다시피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옛날 방식 조작값 방식으로 얼마든지 환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표를 빼앗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 보시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0%만큼 부풀렸습니다. 그래서 3만 7771표를 위조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쑤셔 넣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상대방표를 빼앗는 조작값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35% 정도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노도 4.15 총선에는 사전투표를 얼마나 부풀렸나 6.70% 정도 부풀린 겁니다. 6.70% 그럼 그거는 상대방표를 빼앗는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5%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6.7%를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7.50%만큼 여러분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게 되면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더블당 후보표를 25% 여러분 6.70% 되면 4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다음 5% 정도가 되면 5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또 강서구청장 김태우 후보가 당선되던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 강서구청장 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는 그냥 3%밖에 조작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9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거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한 겁니다. 여기서 신조작법은 사전투표 투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4만표 윤석열 후보가 4만5천표 심상정 후보가 1,500표 도합 8만6천표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8만6천표라고 보면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를 7.50%로 조작하게 되면 이재명은 5만4천표가 되고 윤석열은 4만5천표가 되고 심상정은 1만5천표가 1,500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15 총선처럼 6.70%를 조작하게 되면 이재명은 5만표가 되고 윤석열은 4만5천표가 되고 심상정은 1,500표가 됩니다. 두 사람 한계는 1팀에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다음 5%를 조작하게 되면 이재명은 4만8천표가 되고 윤석열하고 심상정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시키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하면 여기서 그냥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7.5%를 그냥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할 건지 6.70%를 부풀리게 할 건지 50%를 부풀리게 할 건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여러분들 선거사기는 핵심적인 사안이 사전투표를 올리는 겁니다. 쑤셔 넣으려고 하는 표만큼 선거인수기념 사전투표를 올리면 그러면 모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그냥 본인들이 7.5%를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게 되면 4만표로 5만4천표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 좀 낮은 6.70%를 조작하게 되면 4만표로 5만표로 맞던 수도 있고 그렇게 4.15% 수준으로 조작하면 4만표가 5만표가 되고 10월 12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면 4만표가 5만4천표가 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됩니다. 돈도 안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조작을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선관위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권력을 만들어주니까 어 만들어 니 대통령해 어 만들어 니 국회의원해 어 만들어 니 시도지사야 이렇게 하니까 다들 꼼짝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냥 형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 오늘 오늘 방송은 에센스 가운데 에센스 입니다. 거의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거 사기를 규명하기 위한 그런 긴 여정에서 거의 핵심을 한번 오늘 총종합 정리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는데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딱 통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 지역은 이재명 표가 대충 몇 표가 나오고 윤석열 표가 몇 표가 나오고 심상정 표가 몇 표가 나올 거다 그게 다 나오거든요 정치 성향이 사람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조작을 해야 될 건가 사전투표를 얼마나 뽕튀기 할 건가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겁니다 7.50%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으로 조작해 아니면 6.70% 2020년 4.15 총선만큼만 보관해 그럼 다 나오는 겁니다 예상표 표수가 이렇게 그래서 심상정 한때 유시민이 와가지고 몇 달 전에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지역구를 160석 최소 180석 또 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냥 선거인수만 나오면 그냥 계산하면 다 나오니까 오늘 여기 다 홍인섭 씨님께서 공 박사님 본 박사 가정에는 중간기말고사는 없습니까 예 A플러스 맞을 자신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박사학위가 되는 겁니다 이 강의만 몇 번 들으면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 번 더 공부를 또 심화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제야 전문가가 대략 예상했기 때문에 정교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 보시죠 2020년 총선에서는 총선에서는 이 사람들이 26.69%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총선에서 26.7%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26.7%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원래는 19.99% 정도 되었을 거다 그래서 6.70%만큼 조작을 한 거다 그럼 6.70%는 뭔가 하니까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4.15 총선에서 전국에 297만 표 정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2022년 또 대통령 선거에서는 얼마라고 발표했는 거 아니까 대선에서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36.9%의 사전투표를 기록했다 그렇게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 추정을 해보니까 36.9%는 아니고 얼추 32.43%만큼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5.50%만큼 뻥튀기를 한 겁니다 242만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3.9 대통령 당시에 조금만 여러분들 방심 안 했으면 지금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0월 11일 강서구 증장 수준 정도로 앞으로의 선거에서 만지게 되면 얼마냐 329만 표 정도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대성을 하겠죠 이게 과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율인데 그게 실제 사전투표율이 아니고 발표 사전투표율이란 겁니다 가짜 사전투표율이란 겁니다 그러면 실제 사전투표율을 이렇게 추정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에 전국에 297만 표 정도를 집어넣고 2022년 3.9 대통령 선거에는 242만 표를 집어넣는데 그걸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 사전투표를 얼마나 뻥튀기했는가 하니까 4.15 총선에는 6.70% 대통령 선거에는 5.50%만큼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다 가설이죠 가설 가설인데 아주 흥미로운 그런 가설이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 사전투표율 부풀기를 보면 선거인수가 294만 표입니다 사전투표자수가 1187만 표 당일투표가 1724만 표입니다 사전투표자수의 25%를 조장한 겁니다 선거인수의 6.70%를 조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수를 모르더라도 선거인수만 알리게 되면 얼마든지 표수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실제 사전투표일보다 6.70%만큼 올린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그거를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 정도 됩니다 그래 두 수치가 얼치 비싸지 않습니까 294만에서 6만 표 정도 집어넣는 겁니다 선거가 간단하기 때문에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겁니다 그냥 뭡니까 무슨 조작하는 사람들이 무슨 박사학위 했지는 않았을 거고 그냥 산수로 나오는 겁니다 선거인수 100만 표 6.7% 조작 6만 7천 표 6만 7천 표 집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학습을 하면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뭐죠 조작값이 딱 맞춰서 모든 선거 읍면동마다 다 조작을 하는 거죠 읍면동마다 다 조작하기 때문에 읍면동 그림들이 다 비슷한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3.7771% 올렸지 않습니까 3.7771%입니까 보시죠 3.7771%일 겁니다 그럼 그 표수가 3.771%가 아니고 7.5551%입니다 그럼 그게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3만 7천 771%입니다 3만 7천 771%가 20개 동하고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더블당 후보에 그다음에 거소투표에 21개 투입되는 겁니다 21개 가운데 하나가 해당하는 바로 화곡본동 강서구의 1831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화곡본동에 사전투표에 이른들 참여한 사람은 3,662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그런데 승관위가 5,493표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화곡본동에서 1인당 투표지 발급 속도가 지나치게 짧았다 그렇게 예를 들면 5,493표에 맞추어서 이른들 1인당 발급 속도가 29초였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가 이 선거 같은 경우는 만일에 25초였다 그렇게 하면 평균 속도가 33초다 그렇게 하면 그 차액만큼 제3의 장소에서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었겠죠 그래서 1인당 사전투표지 발급 속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장영우 대표께서 정밀 분석회가 제공했지 않습니까 전국의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는 40초인데 26초 대회가 수십 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뭐죠 제3의 장소에서 표를 투표 수에서는 2천표만 여러분들 찍을 수 있는 캐파가 되는데 표가 나중에 보니까 3천표가 되든 그럼 천표는 딴 데서 만들어서 사바골사에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후보는 손을 대지 않고 모든 위조투표지 투입은 전산상으로나 실물위조대 투표지나 모두 다 더블당 후보만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편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아주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보다 일정비로 한 17% 높게 그렇게 딱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15 총선 몇 달 전에 유시민 작가가 나에게 와서 심상정 전당대표입니다 민주당 수뇌부는 최소 160석 최대 160까지 여러분들 달성한 것으로 예상하더라 몇 달 전입니다 왜 복잡한 일이 아닙니까 그냥 의석수에 맞춰서 몇 표가 필요한지만 결정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해온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와 가지고 여기 심상정 씨가 4월 1일자 2024년 1월 22일자 한겨레 에세이 이런들 인터뷰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이 이런들 귀신도 아닌데 당시 유시민 작가가 재개화 산 얘기를 책에도 썼지만 20대 4.15 총선 몇 개월 앞두고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걸 알고도 20석을 더 육심부리로 스스로 만든 법을 짓밟아 위성정당을 쏘아올린 것입니다 지역구에서 160석 딱 딴다는 거 여러분들 그대로 다 알았다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똑똑해서 알았습니까 천재라서 알았습니까 왜 조작을 하니까 조작을 하면 의석수가 몇 수가 나오는데 딱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 151석 딸 겁니다 그럼 150석 딸도록 세팅하면 되는 겁니다 200석 딸 거면 200석 맞춰서 세팅하면 되고 150석을 딸려면 기존에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도합하게 되면 몇 표가 더 필요하다는 게 나온 겁니다 몇 표가 그럼 몇 표만큼 뭐죠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뻥튀기 위해서 그 몇 표를 확보해서 전부를 다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 여기 보면 송영재 씨가 200석을 끝내겠다 그럼 200석을 맞춰서 뭡니까 거기에 그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비는 쪽집게잖아요 사전투표를 100% 정도 예측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지가 이제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겨레신문에 2020년 4월 10일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진행되던 날입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를 코로나가 흔든 선거 외국은 어땠나 여기 보시게 되면 1페이지 끝하고 2페이지에 4월 10일 4.15 총선 사전투표가 전국 3,508개 투표에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관리비원회는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의 5.98%로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에 동시대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작을 했거든요 선거관리비원회 조사를 보면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유권자는 26.7% 역대 선거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정확하게 26.7%에 맞춰서 세팅을 한 겁니다 여러분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사전투표를 선관위가 여러분들 이야기해보면 선거관리비원회 조사를 보면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유권자는 26.7%로 역대 선거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게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거의 진행되던 4월 10일 2020년 4월 10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신문기사처럼 26.7%로 세팅된 겁니다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은 사전투표를 26.7%를 끌어올려 가지고 그것에 맞게끔 약 297만 표를 쑤셔 넣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을 거로 보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선거가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압니까 사전투표율이 26.7%가 될 거라고 어떻게 선거하느냐 압니까 미리 선거관리비원회 조사를 보면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겠다 답한 유권자가 26.7%다 선거가 안 끝났는데 선거가 안 끝났는데 벌써 이러면 다 아는 겁니다 왜 아느냐 26.7%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기 값에 맞춰서 뭡니까 전산을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26.7%에 맞춰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6.7%를 맞춰 가지고 26.7%를 맞춰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죠 26.7%를 맞춰 가지고 6.70%만큼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297만 표를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쑤셔 넣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작업을 한 겁니다 297만 표를 쑤셔 넣기로 여기에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6.79% 조작에 맞춰서 모든 작업들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비원회 신도 아닌데 이렇게 다 알았던 거죠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유권자는 26.7%였습니다 이 자료를 제공한 장영우 대표께서 메모를 하나 보내셨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의견을 드립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사전투표 1일차 22시경 한겨레 자료에 중앙선거관리내 조사결과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유권자가 26.7%로 역대 선거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15 총선 사전투표는 26.69%로 조사한 26.7%가 거의 같은 값이 나옵니다 제 생각은 이 투표율을 맞추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겨레 미리 언론 불회의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26.7% 선거가 끝나자는데 26.7%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예창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양정철 빅데이터로 맞춤 주세 이근영 지역구 163석 판세 딱 막혀 2020년 4월 17일 이 사람들이 주역 이겠죠 선거결과를 만든 데 민주당 압승을 괜히 난 책사 이명 야인으로 돌아가겠다 이 사람은 양정철의 입을 벌벌벌 떨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두려운 선택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인간들이죠 그걸 다 오근호 대표께서 다 이렇게 복원했지 않습니까 복원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복원 도저히 오차가 163석을 착하게 맞췄지 않습니까 이근영 씨가 163석을 지역구에 정확하게 예상을 안 들어 왜 조작을 했습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이 광역별 판세도가 정확하게 맞아뜨렸지 않습니까 163석을 뭐 빅데이터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200 한 몇십만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163석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163석이 나왔거든요 이근영 씨가 한 판세 분석표가 정확하게 이근영 씨가 163석 그대로 나온 거죠 선거 결과를 이렇게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선관위가 발표 사전투표를 결정합니다 실제 사전투표를 대충 몇 프로 될 거면 플러스 알파라 제가 발표 사전투표를 그냥 발표 하게 되면 그냥 몇 표를 쓰셨는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유령 사전투표소를 확보하고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투입하고 인쇄 날인에서 실물 위조 투표 투입하고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해 가지고 작업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온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한 번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오늘 방송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실제 사전투표율 보다도 올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소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그리고 실물로 된 위조 투표율을 투입해 주는 그런 방식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죠 그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인이 드러나 가지고 사후적으로 역대 선거의 사전투표율을 보게 되면 확연하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선거를 조작해 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의 큰 의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작업 전모를 확인하기 정리정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이걸 덮을 수는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덮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뭉개고 그냥 세상이 조용해질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걸 더욱 더 확고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기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기존 방법에서 나온 자료처럼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선거결과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근영 씨도 맞추는 것이고 선관위도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26.7%의 사전투표율이 될 거다 선거가 끝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블당 수뇌부에서 이번에는 151석을 목표하겠다 이번에는 200석을 목표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허투루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151석에 세팅을 했는가 200석을 세팅했는가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핵심은 사전투표율을 마음대로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도 선관위 핵심 인사들 외에는 사전투표율을 알 수 없도록 실제 사전투표율도 알 수 없고 실제 사전투표자수도 알 수 없도록 그래서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자수를 개수하는 카운팅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방지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관철되고 난 다음에 한동훈 여러분들 위원장이 선관위 측에다가 국민들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자수를 정확하게 개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제가 제안한 것처럼 현장의 수기로 그냥 작성을 해라 온 사람들 다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민번호 적고 사인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전국 단위별로 다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대경실세계가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보다 더 결사적으로 여러분들 반항할 겁니다 선관위가 그걸 반항하는 것은 본인들이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역대 선거의 부정선거가 다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난리법석을 지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 선거는 50%가 아날로그고 50%가 디지털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수를 조작하고 동시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종이 투표지가 반드시 투입돼야 됩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란 것은 아날로그 조작용입니다 디지털 조작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서 위조사전투표소를 만들어서 그걸 전산 프로그램으로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일은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 단위별로 개수할 수 없으면 또 당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일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 선거도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검증할 수 있는 개수할 수 있는 카운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이 많은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들이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겠죠 아무튼 굉장히 희한한 나라가 된 겁니다 책임을 갖고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그냥 국민들을 협박하고 국민들의 아우성을 쳐들어 깔아뭉개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 모든 일의 이름들 중심에는 무능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무능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저지른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 기간은 제가 볼 때는 수사를 거쳐 가지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에 관여된 사람들은 다 처리를 해야 되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선거 투개표 과정이 중앙집중화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만식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여러분들 한 18,000개 정도의 그런 소위 개표소에서 18,000개 맞죠? 18,000개에서 한 3,500개 정도의 읍면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위 투표소별로 투표가 끝나고 나면 투표함 옮기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 개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다 이 사전투표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없고 동시에 한국은 이제 여전히 여러분들 휴전 상태에 있고 중국이란 거대의 여러분들 국가가 있기 때문에 외시로부터 앞으로 선거를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지금 선거 문제는 외시하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선거 부정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자 문제고 앞으로는 대만이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영향력을 여러분들 증가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대만처럼 현장 수개표 원칙을 하고 사전투표 다 없애야 됩니다 제외국민투표 이런 거 다 없애야 됩니다 왜 모두 다 조작을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선거를 지켜야 체제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참 윤 대통령이 좀 제 역할을 해 주시게 되면 구국의 영웅이 되고 일생일대의 영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남자로서는 그냥 무능함의 극치를 보이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남자 대 남자로서 국민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보면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무능력한 겁니다 용서받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폐대기를 치는 그런 수준까지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항상 이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클린스 선거 시민 행동에 오근호 대표께서 그동안 여러 번 다루었던 사전투표지 발급기의 속도 문제를 다룬네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이 사전투표지 발급 속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전투표지 발급 속도의 1인당 평균 속도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33초에 34초입니다 그런데 특정 개표소에서 그 속도가 10초가 나왔다 그럼 그거는 문제인 겁니다 10초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33초 하에서 100장을 찍어낼 수가 있는데 10초가 나왔다는 것은 그 투표소에서 약 3배 300표를 찍었다는 이야기 그럼 300표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100표 외에 200표가 다른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4박 5일 사이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지 발급기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강서구 예를 들면 서초구를 보시죠 강남 서초구의 서초구의 서초일동 개표소에서 나중에 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계 단위당 사전투표자도 계속 10초가 나왔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신분증을 여러분들 제시하고 인정을 받고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그 시간이 30초가 뜬다고 이렇게 가정해보게 되면 그러면 3배 정도 더 투표용지를 찍어낸 겁니다 사전투표용지를 그러면 그 투표소에서 예를 들면 300장을 찍었다 300장을 찍었다 그렇게 하면 그중에 100장은 여러분들 정상이고 200장은 200장은 그 투표소가 아니고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만들어져서 4박 5일 사이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투표지 1인당 투표지 발급 속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관내 사전투표가 1인당 25.6초 발급기 세대 관내 사전투표 인원이 7,840 여러분들 1인당 속도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한 33초에 35초가 걸려야 되거든요 10초 정도 빨리 빨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제3의 장소에서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경안동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는데 경안동 관내 사전투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보기 위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3구 대통령 당시 사전투표 사무원을 일한 사람이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1인당 소요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중앙선거할리내와 발표한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관내 사전투표 인원은 7,840명 그러면 1인당 33초가 걸린 겁니다 사전투표 1인당 33초 컷이라는 것인데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오전 6시부터 9시에 3% 미만을 빼고 계산해 보면 더 심각합니다 아주 한가했던 때 빼고 나면 오전 6시부터 9시에 3%를 빼면 7,605명이 나옵니다 그럼 7,605명을 여러분들 25.6초로 이렇게 그러면 7,605명이 참여하면 25.6초만에 여러분들 표가 발급됐다는 겁니다 너무 빠르죠 25.6초 신분증 받고 얼굴 확인하고 스캔에 넣고 주소 인식되면 동일이면 서명진문을 기다려 받고 프린트 출력 버튼을 누르고 출력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최종 누르는 평균시간에 25.6초라는 것인데 거짓말입니다 사무원이 숨도 쉬지 않고 발급해도 프린트 인쇄 속도와 선거인의 서명시간 지연 등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여권이나 다른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져오면 직접 사무원이 손으로 입력해야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결국 2천 명 이상 뻥튀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에서 이재명이 관내 사진투표에서 2천 표 이상 부풀려 천 표 남짓 앞서게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거든요 그럼 경안동을 여러분들 찾아보게 되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시의 다른 동에 비해서 경안동은 투표 조작이 좀 낮았습니다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25.6초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여러분들 엊그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2월 8일 목요일 날 초고속 사전투표 발급기 3구 대통령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발급 속도라는 것은 신분 확인 단말기를 거쳐 가지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데까지입니다 기표하고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 시간이 중앙선거 관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되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35초 정도가 됩니다 이 자료를 제공하신 장영우 대표 이야기에 따르게 되면 실정적으로 조사해 보면 한 33초랍니다 33초 그러니까 33초에서 35초 정도 걸린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표가 한 장 국회의원 선거는 표가 두 장이니까 한 40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초 6초는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쭉 보니까 여기 보면 장영우 대표에서 제공한 것이 33초 미만의 발급 효율을 자랑하는 사전투표실은 60개 선거 그게 최소입니다 사람이 몰리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에 사용하던 기계 관내 사전투표에 사용하던 기계를 가져다가 관내 사전투표에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가 많을 겁니다 발급 속도를 조사해 보면 최소한 60개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이 있다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투표지 발급기의 능력 캐파를 능가할 정도로 많은 사전투표지가 용지가 발급됐다는 겁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부가 다른 데서 이러면 발급돼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구 북구부터 시작하면 쭉 주어지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경안동도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거든요 이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여기에 경안동이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보시죠 여기 맨 밑에 20번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 투표지 발급 속도 이상 사전투표소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이걸 보시게 되면 28.6초가 나옵니다 1일차에 39.2초 2일차에 28.6초 2일차에 발급된 관내 사전투표 용지 가운데 일부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대구 북구의 무태조 야동 사전투표소에는 1일차에 인당 평균 사전투표 발급 속도가 35.4초 2일차는 24.5초입니다 1일차는 정상이었습니다 2일차에 24.5초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발급기의 물리적 역량 능력을 능가하는 것만큼 많은 관내 사전투표 용지가 발급이 된 겁니다 그렇게 발급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2일차에 3522표가 이런 발급이 됐는데 3522표 가운데 일부가 현장에서 발급되지 않고 투표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4박 5일 사이에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보관하고 있는 사이에 일부가 투입됐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능성입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사전투표 용지 발급 속도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33초 최소 국회의원 선거는 40초 거의 미만으로 내려서 부천시 무슨 신중동처럼 인당 여름 발급 속도가 4.7초였다 그건 완전히 거짓입니다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4.7초라는 것은 개표소의 이름들 캐파 최대 능력을 능가할 정도로 많은 관내 사전투표 용지가 교부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투표소 안에서 교부된 게 아닌 겁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제3의 장소에서 투입됐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거를 여러분들 뭐 선관위 관련되신 분들은 아니 그거 뭐 될 수 있습니다 쏭쏭쏭쏭쏭하면 무협지에 나온 것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고대인이고 현대인은 여러분 뭐죠 과학 질량보존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이나 대수의 법칙 이렇게 과학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있는데 기계의 여름 최대 용량이라는 것이 인당 여름 30조를 가동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4.7초간 만큼 한 장을 낼 수가 있는 겁니까 낼 수가 없는 거죠 하기에 대한민국에 지금 조선 사람들이 많으니까 과학이 뭐 필요 있나 이렇게 하겠지만 과학이 있어가 반도체도 만들고 지금 따뜻한 집에서 뭡니까 따뜻한 물 마시고 뭡니까 따뜻한 집에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행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망조가 들려고 이렇게 부정성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내가 4년간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밝혀야 되는지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는 오늘 구정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바쁘실 텐데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 좀 드리고 정리정돈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총정리를 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뭐 앞에 내용을 많이 못 보셨 테니까 오늘 앞에 내용을 못 보셨더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제가 참 운명적으로 이 선거 부정 문제에 발을 내딛게 됐고 뭐 이제 중간에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시간이 뭐 워낙 4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다른 분들은 또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 소위 과학적인 증거의 바탕을 두고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제가 참 많은 부분을 담당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젊은 날 경제학으로 훈련을 받았고 평생 동안 글을 쓰거나 리서치로부터 손을 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님이 참 쓰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외람되지만 왜 그런 거 하니까 글을 쓰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리서치 경험을 풍부히 갖고 있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해부하거나 그런 부분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참 젊은 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60대 초반에 이렇게 자기가 낯서 자란 사랑하는 조국이 내부의 적들로부터 부정선거를 당해가지고 나라의 명운이 왔다 갔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자위반 타위반으로 이 문제를 끌어왔고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제 자신이 손을 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당기필만한 형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채널에 엄청나게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10분의 1 정도의 여러분들 채널이 탄압을 받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도 제가 이 일을 계속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굳게 가진 것은 이 사실과 진실을 구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다음에 아스팔트에 계신 천창용 씨나 김장식 여러분들 의병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힘을 갖고 싸울 거다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사실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왜 중요한 시간인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는지가 오늘 낱낱이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조직이라도 조직의 권한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는 2002년도에 전자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의 선관위 노력에 의해 가지고 모법이 2012년도 12월 달에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통과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일을 별도로 이틀간 정해서 투표하는 것하고 거소선상투표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때 여러분들 통합선거인 명부가 도입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여러분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문상부 씨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유착관계가 있는 문상부 씨하고 그다음에 김용희 씨 이 두 사람이 통합선거인 명부라든지 사전투표 제도가 돌아가는데 크게 여러분 기여를 했고 그때 여러분들 여당의 국회의 당대표가 황우여 씨 김무성 씨 때입니다 그러니까 황우여와 김무성 그런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의 당대표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참 빼아픈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에 편성해 가지고 여러분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입니다 2016년에는 부분적으로 일부 인물에 대해서 사전투표 조작이 확연한 것이 지금 찾아졌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아홉 번의 공직선거에는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여름 사전투표의 이득을 보는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정선거는 문 정권 하에서 6번 있었고 윤 정권 하에서 3번 있었습니다 가장 빼아픈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4.15 총선 당시에 많은 고소고발을 보고받았을 걸 보이는 윤 대통령은 선거 사기를 착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윤 대통령 하에서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부총장 보궐선거 3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부정선거가 있었고 9번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장 역대 최악의 가장 심한 부정선거가 바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고 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건전한 양식을 지니고 있는 시민으로서 윤 대통령의 선거 사기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은 대통령 직무를 완전히 반개한 것이고 남자로서도 용서할 수가 없고 가장으로서 용서할 수 없고 대통령은 더더욱 용서받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침잔하게 가라앉는 상황 속에서 뜻밖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금요일 날 사전투표 전반에 대해서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고 동시에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신념과 촉구를 했기 때문에 대단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4년 만에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대한민국 정신으로부터 나온 거의 여러분들 두 번째 발신이고 황교안 정당대표와 달리 실제로 여당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효과가 파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중앙집중화 독점하는 부패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보셨다시피 대만은 우리와 달리 만 4천 개 정도의 투표수가 있고 우리는 만 8천 개가 있습니다 대만 선거는 철두철미하게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투표 이후의 현장 수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인상적이고 너무나 여러분들 고효율이고 너무나 비용이 안 드는 너무나 정직한 그리고 선거를 국민적 축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대만인들이 여지없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보여준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력이 집중되면서 여러분들 선거를 하는데 무슨 그렇게 여러분들 자리가 많은지 선관위원이 아마 6명일 겁니다 모두 다 장관직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이렇게 여러분들 망치게 되는 건지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장관입니다 사무총장 이름 장관입니다 사무차장 이름 차관입니다 거대한 여러분들 관료조직이 됐고 독점화를 통해 가지고 선거부정을 자행해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해왔고 선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결과를 자지우지해왔난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2, 3주 전에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참고로 대한민국의 선거인수는 약 4,400만 정도가 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본인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자 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만큼의 추가적인 표가 투입되면 되는지를 본인들이 계산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작업입니다 선거판에 이력이 난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서는 한 200만 표 투입하면 우리가 이기겠다 이런 계산이 금세 나오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297만 표 정도 투입하게 되면 우리 의석이 160석이 될 거다 이런 계산이 금세 나오는 겁니다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 정도 추가로 투입하게 되면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이길 것이다 이런 계산이 금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200만 표 257표를 어디서 구하는가 하니까 바로 가짜 사전투표자수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 원천이 바로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서 누구도 접근할 수 있는 선거인수에 있는 겁니다 선거인수 4400만 가운데서 290만 표를 얻기 위해서 몇 프로를 뻥튀기를 하면 실제 사전투표보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얼마를 이런 뻥튀기 하면 되는지가 다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7.5551%의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3만 7771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강수구를 이루고 있는 20개 동과 거수호 투표율을 21개에 다 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표는 흔들지 않고 더블당 후보에만 표를 3만 7771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득표율 객자가 17% 정도 난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 조작 방법이 선거가 단순한 것처럼 선거 조작 방법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겁니다 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를 7.5% 정도 조작하게 되면 다음 총선 같은 경우는 329만 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산수입니다 고등수학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핵심은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국민들이 몇 명 참가해 몇 명 선거에 오셨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든 말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실제 15% 사전투표율을 발표 사전투표를 22% 올리면 그냥 올리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를 하게 되면 그냥 거기서 쑤셔 넣을 수 있는 사전투표율도 다 그대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끌어올려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표를 집어넣어 주는데 지금 이제 고민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가 지금 가장 쟁점이지만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선거는 50%가 디지털이고 50%가 아날로그인 겁니다 아날로그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위조투표지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금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는 50%의 동안은 디지털 조작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디지털 조작은 그냥 전산으로 조작하는 겁니다 이 호식님이 예를 든 것처럼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은혜 후보는 김동영 후보와 함께 경기도지사선거에서 아스라스 이름 패배했습니다 새벽에 역전됩니다 그거는 뭡죠?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투표함 까보면 다 나오겠죠 그러나 투표함 까더라도 지역선관위가 투표함 다 갈아치워 가지고 4.15 총선처럼 법원에 제출하기 때문에 잡을 길이 없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을 막아놓은 투표소 단위의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하는 것이 부활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도 없이 몇 명이 선거를 했는지 모르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거는 관내 사전투표가 여러분 끝나게 되면 그게 100표가 있는지 200표가 있는지 300표가 있는지 아무 정부가 없이 그게 바로 지역선관위로 이동돼서 4박 5일 동안 보관이 됩니다 여기서 모든 실물로 된 위조 투입이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의심이 있는 겁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에 반드시 몇 명이 투표했는지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 수는 1000명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200명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그냥 투표하면 이동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관내 사전투표 하면 행당식입니다 1000으로 되죠 1000으로 아무런 표를 쑤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하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것 사전투표를 부풀리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돈이 덜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투표장에 사람이 도착하게 되면 당일 투표의 선거인 명부와 마찬가지로 1. 홍길동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인 그렇게 해서 그냥 시간대별로 도착하는 사람들마다 좌필로 본인이 번호 그다음에 이름 주민번호 등이 기록돼 가지고 가장 아날로그 방식으로 현장 수기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가장 제가 볼 때는 싸고 선거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인 겁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너무나 참 실망스러운 것은 집권하고 2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윤 대통령은 뭘 했냐 이야기죠 그 어리부리한 사람을 여러분들 판사를 그 노예한 인간들이 포진하고 있는 선관위에 파견해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여러분들 간체를 못 시키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주장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원 이런 이름 자다가 봉창두진 이야기가 있습니까 선거가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한 선거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데 정확성은 어디로 가고 신속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그냥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투표 용지에 그냥 인쇄를 하겠다 기가 찬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낙담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월 10일 총선이 너무나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오늘 방송이 나가게 되면 이 방송을 좀 잘 정리해 가지고 제가 짧은 문장으로 보내면 단톡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관철 아날로그 조작 방지책입니다 그 다음에 수기로 현장 수기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서 투표소 단위마다 실제 사전투표 자수가 개수 카운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하에서 4월 10일 총선이 국민적인 그런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 가지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 선관위 조직을 전면 세신하고 그 조직을 대폭이로 축소하고 조직의 모든 원칙이 분권하 그리고 견제 원칙입니다 선거사무의 상당 부분은 행안부 같은 걸 이관하고 그렇게 해서 선관위와 행안부가 서로 견제하는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이 괴물 같은 이 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는 나라의 존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공직선거에 발생하는 이 문제는 내부자들의 소행이지만 앞으로 분명하게 중국 공상당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지고 한국선거에 개입할 겁니다 이런 선거를 가지고는 대한민국 그냥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선거 안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고쳐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많은 국민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신의 노후 문제고 그다음에 좀 젊은 분들은 자신과 자신들의 사랑하는 그런 자식들의 문제다 생각하시고 선거가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한 그렇게 힘을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구정 지내시고 내일도 쉼없이 오전 5시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구정 지내시고 내일도 쉼없이 오전 5시까지 편안한 구정 지내시고 내일도 쉼이 없었을때 편안한 구정 지내시고 내일도 쉼이 없었을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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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